너 만나고 우리 아들 잘된 게 뭐 있니? 다시 만나지 마라! 나 절에 가. 우리 합격할 때까지 서로 유학 갔다 생각하고 연락도 하지 말자. 아주 헤어지자는 거 아니지? 자나 깨나 잊지 말게. 자네가 누구 살리라는 거. 순마가 뭔데 참견이세요? 고기 먹고 싶다고요. 됐죠? 마음에 안 든다고 홀랑 이혼해? 그 어린 게 불쌍하지 않아? 애들 망치고 당신이야! 뭐야! 그만 좀 하세요! 맨날 이러시니까 집에 오기 쉽습니다. 새빵살인 규칙 들으셨죠? 똥도 마음대로 못 싸요? 똥값 내고 싸세요. 뭔데? 나한테 할 말 있지. 어머니... 나 어떡해. 너 혹시...